핑크퐁 핑크퐁 공룡유치원 공룡과 색깔놀이에요 꼬마 친구들 여기 보세요 오늘은 알록달록 색깔놀이를 할 거예요 우와 신난다 오늘의 깜짝 퀴즈 자 향기로운 장미는 무슨 색일까요? 저처럼 멋진 빨간색이요 정답 그럼 싱그러운 풀립은 무슨 색일까요? 맛있는 색이요 맞아요 아삭아삭 맛있는 초록색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가득하답니다 오늘은 공룡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색깔놀이 시작 알록달록 색깔을 찾아보자 색깔 빨강 빨간색 빨간색 어디 있나 빨강 사과 빨강 딸기 빨강 빨강 버섯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빨간색 노랑 노란색 노란색 어디 있나 노랑 바나나 노랑 레몬 노랑 노랑 탐품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노란색 파랑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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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나 파랑색 파랑 벌레 파랑 파랑 나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파란색 좋아요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 멋진 색깔 이번엔 다른 색깔도 찾아볼까요 주황 주황색 주황색 어디 있나 주황탕글 주황호박 주황 주황 오렌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주황색 초록 초록색 초록색 어디 있나 초록 잔디 초록 키위 초록 초록 애벌레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보라 보라색 보라색 어디 있나 보라 자두 보라 포도 보라 보라 라벤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보라색 완성 주황 초록 보라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 주황 초록 보라 알록달록 멋진 색깔 내가 찾은 멋진 색깔 색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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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구독 버튼 눌러줘 헤헤 구독 버튼 눌러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